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대 정원 알면 알수록 납득하기가 힘들고 물론 예상했지만 보시면 오늘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사실에 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가관인 의대 정원 정책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해서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 자료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제출이 안 된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일단 그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원구 측이 이렇게 회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제 회람한 그런 의사단체가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제 당연하게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할 만한 그런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했는 거라는 그런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들도 2천 명 정원에 반대했고 또 정부가 여러분들 주도했던 그런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된 그런 회의에서도 최고가 한 1천 명 정도 정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 3백 명까지 여러분들 늘리자는 그런 반을 제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간에 2천 명이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을 제출하는 데 실패한 거죠. 제출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고 원래 2천 명 정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 근거는 없었던 거죠. 없었으니까 제출 못하는 겁니다. 있었으면 당연히 이름 제출하죠.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 이름 논설 쓴 사람도 주장님 2천 명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세 달째 이름들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 달. 그 이야기는 없는 것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2천 명을 그럼 누가 결정했냐. 누가 결정했냐. 월급쟁이들은 결정 안 했을 거고 그럼 오나가 결정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 의대 정원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틀리게 되면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특검하자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누가 결정했는지. 그럼 결국 대통령까지는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또 놀라운 것은 정원배정위원회 의원 맹단 회의록 전혀 공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참가했는지 누가 참가했는지는 물론이고 회의록 자체가 여러분들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더해 가지고 급하게 여러분들이 2천 명을 다 배분을 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충남에는 공무원이 많아서 그런지 왜 저렇게 많은 정원을 배정했지. 공무원 자녀들을 다 여러분들 입학시킬 예정인가. 그런 이야기들 뒤에 다 수근수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2천 명을 배정하는 걸 보면서도 야 이 사람들 진짜 겁이 없구나. 이게 다 나중에 고투리가 돼 가지고 본인들에게 부메랑으로 이러면 돌아올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번에 의사단체가 이러면 또 물고 늘어지는 것이 국립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누가 그 정원 규모를 결정했는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없으니까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건도 결국은 윤 정부의 책임을 묻는 특검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더블당은 1탄 2탄 3탄 4탄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을 옥죄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전국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어느 코에 걸려도 여러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